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지도 이제 3개월이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삶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이 더욱 확대가 되어서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으며 더 반가운 것은 이제 우리 어린 랩몬트들이 드디어 학교도 계약을 하지만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6월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많은 패러다임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코로나와 또 생활 방역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과연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이 로마라는 엄청난 문명과 물질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나 중심의 삶과 물질과 육신과 성공 중심의 삶에 본인들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3주도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와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공격하고 어디를 무너뜨리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냥 예수를 팔았다가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가 가로뉴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로뉴다였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가장 중요한 회계를 맡고 있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은혜를 놓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서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으면서 어느 날 가로뉴다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그 빈틈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뉴다는 그 사단이 준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마음 심령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단의 무기입니다. 염려가 계속 찾아오고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답답함이 계속 수시로 눈만 뜨면 찾아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삶과 경제 특별히 랩몬트를 둔 가정들은 이제 학교 계약을 하는데 학교를 가도 문제죠. 학교 계약이나 등교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걱정만 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결국은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기도 알죠. 성경적 기도 원리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연결시키게 되면 빌리포스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염려와 걱정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즉 그리스도 중심에 언약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마음에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싹 물러가게 됩니다. 즉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빛 앞에 흑암은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기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불의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뭘 자꾸 생각합니까? 우린 자꾸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가지 환경들 자꾸 그걸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보면 생각의 생각이 이어져서 결국 그 끝은 자기 중심 즉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바로 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틀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여러가지 현실과 문제와 환경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참된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바로 나를 살리는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열국을 아비로 부르신 그 시작과 출발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전부 너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열방을 살리고 그 모든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신앙이 때문에 결국은 애꿎은 아내까지 고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했을 때는 조카로까지 구하게 되는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와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운동을 펼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와이프 아내 며느리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믿음에 유익한 생활을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의 그 언약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내피림 시대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수십 년이란 시간이 한참 흘른 뒤에 바로 그 요셉이 붙잡은 언약과 기도 때문에 가문 전체를 살리는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요셉은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불신앙 염려 다 버리고 모든 예트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언준하신 뜻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시작이 모두를 살리는 응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한다 언약을 붙잡는다 무슨 언약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이란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이 오직의 언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사도행 1장 8절에는요.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시대 2, 3, 7 보금화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 3, 7을 놓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대한민국 여권만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나라가 150개국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니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10여개국도 최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 차단하고 막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가는 나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또 해외에서도 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지금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다 국경을 봉쇄하고 다 차단되어 있고 다 막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성교 중심으로 2, 3, 7 보금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막혀 있고 다쳐 있고 봉쇄되어 있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전도와 성교 중심으로 지구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우리가 정말 2, 3, 7 나라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성교지와 다민족과 2, 3, 7을 놓고 중요한 기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붙잡을 것이 뭐냐면요? 바로 매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또 시대적인 언약 속에서 실질적으로 붙잡을 것이 뭐냐면 바로 매주일의 언약입니다. 매주일의 언약이 뭡니까? 매주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계보고마 전체의 언약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매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매일의 언약 매일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기도수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 언약들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그 흐름을 타고만 있어도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다니엘이 포로 있었지만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 집중 속으로 영적 집중이란 말은 바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사느냐? 내 자신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그 후대, 나아가서 산업과 지역까지 전부를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나와있던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로마스 심장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스 심장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다 그랬습니다. 랩몬트 7명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영적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일강단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아니 그냥 예변이라 해도 되는데 왜 구체적으로 영적 예변이라,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 예배가 아닌 영적 예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육신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그래서 피를 다 뿌리고 뼈 마디마디를 다 꺾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다 다 태워가지고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마치 번제처럼 산재물처럼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 드리고 있다. 예,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집에서 드린다, 교회에서 드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정말 영적 예배냐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공예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영적인 숙제입니다. 영적인 미션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 모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은 바로 영적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골방, 진정한 예배의 골방, 진정한 찬양의 골방, 이런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되는, 또 모든 산 가운데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너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본당 헌당과 또 사천 말씀 운동, 1인 1교회와 또 단임 목사님의 사역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현장 예배,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랩몬트 1국, 2국 예배가 회복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랩몬트들이 예배의 서미스로, 영적 서미스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분과 권세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과 문제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든 현장 예배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의 귀신을 더하시고, 세계보금화의 모든 사역들을 능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본당, 은당과 또 사천 말씀 운동, 1인 1교회와 이 모든 미션들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회복될 우리 랩몬트들의 현장 예배를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랩몬트들이 정말 예배의 서밋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경제와 산업의 어려움들을 주님 극률이 여겨주셔서, 복원경제, 빛의 경제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